이동이원, 예. 솔직히 손 한 번 만져보세요.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전기가 와요. 아니, 나는 이 친구. 왜 뭐 듣기나 했더니 노래를 잘하네. 아니, 근데 일단은 그 윽조리는 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했어요, 고기를. 처음에 하는데. 우리 박완규 씨가 틀렸던 부분을 또 똑같이. 네, 고생하셨고, 근데 또 전체적으로 조금씩 틀렸고. 박완규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제가 졌어요, 왜냐면 이름이 뭐였지? 이동이원. 그래서, 예, 예, 이동이원. 이동이원 씨가 이 곡을 저보다 한 500번은 더 불러본 거였어요. 저는 이번에 두 번 불러봤는데. 그게 뭐예요, 남도 잡지 못하게. 나도 저 형 닮았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. 정말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점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박완규 씨가 77.99 였거든요. 네. 자, V 스캐너 점수 공개합니다. 예, 결과 몰라 이거. 대답 없는 멜로디 사랑은 더 싶어 본다 결과 몰라 이거. 결과 몰라 이거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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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